끝이 아냐! 내 차례! 더이상 도망갈 수 있어! 손을 끌어라! 알았어! 정신 똑바로 채워보라! 정신 똑바로 채워보라! 말을 들어주겠어! 정신 똑바로 채워보라! 구화가 아냐! 명령하자! 위쪽 공기 맞지 않았어! 발밑은 조심하라고! 알았어! 말을 들어주겠어! 정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 발밑은 조심하라고! 공기 맞지 않았어! 말을 들어주겠어! 정신 똑바로 채워보라! 정신 똑바로 채워보라!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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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갈게! 이쪽이야! 너무 춤추는 거야! 이쪽이야! 지절대 없이 부르신가? 발밑은 조심하라고! 명령! 발밑은 조심하라고! 난 그만해! 고객님께 명령 찍어야! 그렇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채워보라! 정신 똑바로 채워보라! 정신 똑바로 채워보라! 난 구화가 아냐! 갈게! 정신 똑바로 채워보라! 이리로! 정신 똑바로 채워보라! 이런건 처음 보지? 이 쪽이야! 이 쪽이야! 이리로! 7위대! 이런거 해결하실거 같나? 내 손맛은 내 손맛이 쓸데없이 내 손맛은 내 손맛은 역시 발밑에 조심하라고 어쩔 수 없지 발밑에 조심하라고 당신들이 먼저 가는게 어때? 당신들이 먼저 가는게 어때? 어쩔 수 없지? 난 그만하고 고객님이었던거지 고객님이었던거지 그만 내 기사를 쓸데없이 부르지마 이런건 처음 보지? 이런건 처음 보지? 발밑에 조심하라고 틀어! 내 손 고객님이었던거다 정신 똑바로 챙겨 노란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챙겨 명령하지마 못했으니 그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쪽 들리지 마시야때 이쪽이야 발밑에 조심하라고 쓸데없이 부르지 못했으니 내 손발에 말했으니 당신들이 먼저만 지었어 안했으면 당신 이리로 이리로 이쪽이야 아직 용서한게다 발밑에 조심하라고 이리로 이리로 정신 똑바로 이쪽 공기 맛이 어때? 이리로 이쪽이야 갈게 이리로 이쪽이야 갈게 이리로 이리로 이쪽이야 이리 치 이리 이리로 이리 고기, 갈게 이리로 발 밑에 조심하라 이리로, 이쪽이야 이리로, 그만해, 갈게 이리로, 갈게 이쪽이야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쪽이야 갈게 정신조심하라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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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그만 이리로 이 쪽이야 갈게, 이리로 갈게, 이쪽이야 날개 갈게 갈게, 이쪽이야 갈게 이리 있는,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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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이리로